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오늘은 웅진에너지에 가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SAP B1 골드 파트너입니다 신호 바뀌었으니 가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종로 플레이스라고 광장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발은 역시 공덕에서 출발하고 오늘도 안전운전 해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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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 잘 ICA Navy Und إ체가 렛츠고! bu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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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